안녕하세요 웅짱TV의 웅짱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약속이 있는건 아닌데 뭐 예전에 보셨던 남바 데이트 영상처럼 오늘은 우메다 데이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직 저희가 점심을 못먹어서 지금부터 제가 계속 먹어보고 싶었던 쉑쉑버그를 오늘 처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뭔가 굿마리야 미오는 먹을 수 있습니까? 아니요 미오는 처음 먹어봐요 쉑쉑버그를 신뢰는 음식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것은? 이것은 어떤가요? 아침 식사입니다. 이것은 이 버전입니다. 이것은 사진의 버전입니다. 감사합니다. 하하하하 아프 하하하 어? 맛있어? 오오 미호는 왜 치킨을 선택한다고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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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가 없어서 토마토가 덜기니깐 하하하하 일단 이 비주얼이 부터 이 비주얼이 부터 The Hamburg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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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맛있어 나는 미니루시 코팅이 그래서 이 제품이 변하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우와! 우와! 이렇게 쩔고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이게 한국어로 안전하잖아요. 아, 그렇군요. 정말 일본어 잘 안전하잖아요. 저는 한국어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요. 좀 더 잘 알고 싶어요. 한국어로는 웅쩡TV라고 말해요. 웅쩡TV라고 말해요. 조금 더 확인해볼게요. めもっとこ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완전 괜찮아요 어? 잠시만요 教えて 例의 대기 이거? 응 이거 카드 게임이야 나한테? 문이 재밌어 이거 재밌어 이거 진짜 재밌어 이거 진짜 재밌어 응 그럼 이제 홍콩이도에서 네따바를 해야지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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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tutorial은 했어 에? 에? 요구警 이게 det성는데 33살위 하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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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난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보세요 하나야 또 코난 끝장판 한다 게다가 아카이 스위치 마침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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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다운? 너 다운 혹시? 혹시 아 따카소 정탄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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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저희는 데이트를 마치고 쇼핑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잘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쉬세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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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